X-Men 아포칼립스 안녕하세요! X-Men 아포칼립스입니다! 네, 이번에 저희 틴탑이 X-Men 아포칼립스의 홍보대사를 맡았습니다. 네, X-Men은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슈퍼히어로 무비인데요. 시리즈의 클라이프 막스를 장식할 X-Men 아포칼립스의 홍보대사가 되어서 정말로 영광입니다. 네, X-Men 아포칼립스는요. 시리즈 사상 최강의 적 아포칼립스와 그의 소아 포 포스맨이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하는데요. 이를 막기 위해 X-Men들이 다시 뭉쳐 사상 최대의 전쟁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. 이번 영화에는 저희 틴탑처럼 젊고 매력적인 X-Men 영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. 벌써부터 기대되시나요? 네! 저희도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. 네, 앞으로 X-Men 아포칼립스와 틴탑의 멋진 콜라보 많이 기대해주세요. 네, 지금까지 틴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! 아포칼립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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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! 이맥스! 3D 대개봉 아포칼립스! 아포칼립스!